C플랫, 파, 파샵, C플랫, 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주의장님 상식 수준이라면 일단 이게 이해도 해소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일들인거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이 정도면. 선생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역격이라는 거죠? 정말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절대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민양이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믿기지가 않아요.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지 않고도 음을 정확히 찍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가능한 건지 원래. 제가 이제 몇 마디 한 네 마디 정도 아니면 여덟 마디 정도 이렇게 앞서 쳐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치고 대신 이제 제 손등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음악적인 느낌들을 같이 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정동이 천둥 치기 전에 왠지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비 오기 비 오기 여기는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연습할 때도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네 네 지민이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서 모든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지민이는 그게 다 뒤로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지민이 어디까지 해야? 언제 했던 것들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민이는 굉장히 머리 안에 저장된 악보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지민이는 무슨 소리를 제일 좋아해? 어 여러 가지 동물 소리 주변의 소리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새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새소리 году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새에 대한 느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구나. 데ils 때 아웃살пис composite 새가 노래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피아노 인정 가능합니까? 새 네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새는 무슨 새 역사일 거예요? 버꾸기예요. 이번에 들려드린 거는 뻐꾸기 소리래요. 뻐꾸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뻐꾸기 Pod phases기 다른 멜로디에 뻐꾹만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요. 지민이가 뻐꾹 이런 느낌이 지금 빡빡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꾸 자꾸 그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죠. 자꾸?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네. 지민이가 만든 거예요? 네. 지민이의 온전한 공식. 지민이의 뻐꾹인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새 소리 내볼까?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예요. 네. 휘파람새? 휘파람새? 네. 휘파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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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생님 이게 감독의 너무 놀라워도 눈물이 나래요. 네. 정말 놀라운데요. 너무 경이로우니까 우리 혹시 지민이의 이번에 신문아 지금 강호동 아저씨 같은 소리 한번 내볼까? 강호동 아저씨를 표현해. 호동이 아저씨는 덩치가 커요. 호랑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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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혼랑이? 호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